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라면? 소년들 안녕? 어, 보라달들. 주문 받아주세요. 앉아요. 우리 소년들 식사 어떤 거 하실래요? 저 라면이요. 그럼 대게라면 포? 네. 오케이, 갈게요. 안녕? 안녕하세요. 몇 학년이야? 6학년? 5학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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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5학년이야? 아, 이제 5학년 된 거야? 아니요. 이제 6학년 되는 거야. 이제 6학년 되는 거야? 너 누군데? 박성기요. 아, 송기니? 누구야? 네? 내가 누구야? 송기니 어머님이. 유진이 원래 캠프 안 왔지? 네. 캠프? 캠프 가요? 그럼 공부하러. 겨울 캠프라고 약간 성적이. 근데 다른 데로 또 가요? 학교로? 학교로? 학교 끝나고 공방으로 가. 공방으로? 야. 그리고 여기다가 또 공방 가는 거야? 아, 저희는 안 가요. 안 가? 공방 안 가? 여기는? 좋겠다. 여긴 또 너희들은 가? 예완비 가. 아, 넌 가? 아, 어떡해. 속상해. 나가면 되죠. 밥 먹고 싶으면 얘기해. 홍준한테, 알았지? 네. 네, 지연아. 근데 우리 콩까라면 시킨 거 맞냐? 응? 계라면 시킨 거 맞냐? 뭐? 지연아. 야, 계라면 시킨 거 맞냐? 뭐야? 좋아. 좋아. 진짜 맛있는데. 어머니 수영주가 interpre comprend거니? 추워볼 수도 있어. 이렇게 추워? ushu mm. 이제 시작할걸. 아아아아.. 이렇게 두고. 여기가 되어있어요. 다 먹었어요. 이거 어떻게 해? 여기가 왔지? 주배 많이 마시는데.. 다주무사서 어머니가. 뭐 thank you? 나도. 다 오래. 가을이 아저씨가 대게라면에 대게를 안 넣었어? 아, 전진! 그치? 네 미안해 뭐지? 거주? 네 아, 진짜 먹을 수 있어봐 응 응 맛있겠어? 맛있어? 이거, 김남수 국물이 멈춰서 먹어서 끓여줘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